할렐루야! 오늘은 디모데의 전서 5장 20절에서 25절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사이 그 병이 낫기는 난 것 같은데 또 다시 재발하고 또 재발하고 하는 그러한 병들이 많이 있습니다. 감기도 그냥 난 것 같았는데 또 재채기가 나고 또 기침이 나고 좀 좋아졌다가 또 그렇고 또 피부병도 마찬가지고 소화기 질환도 위장병도 좀 좋아졌다가 나빠졌다가 좋아졌다가 이걸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이걸 자주 나는 병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또 의학적으로 이걸 붙이자면 만성질환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만성질환은 대체적으로 그 증상이 지속되는 경우 뭐 좋아졌다 나빠졌다 하지만 6개월 이상이 그 병이 낫지 않고 지속이 되게 되면 만성질환이다 이렇게 병명을 붙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만성질환 하면 대개는 한 5가지 정도로 꼽을 수가 있는데 가장 만성질환 중에 많이 참 치명적인 질환 중에 하나가 바로 암이란 질환입니다. 그래서 암이란 질환은 약 만성질환 중에 가장 수위 높은 35%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언젠가는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가 옵니다. 그런데 통계적으로 보면 3명 중에 한 분이 암으로 세상을 떠나는 것이 지금 통계학적인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혈관질환, 심혈관질환, 협심증, 심근경색증, 또 뇌졸중, 중풍 이 혈관이 막히거나 동맥경화가 있거나 또 혈액순환이 잘 안 되고 이것이 바로 가장 중요한 심장과 뇌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히면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지요. 그래서 갑자기 돌연사가 일어나는 게 바로 심장이 멈춰버리는 거죠. 심근경색으로 인해서 아니면 부정맥으로 인해서 이런 부정맥이나 심근경색 모두가 심혈관의 소통이 잘 안 될 때 생기는 것이죠. 또 뇌졸중, 중풍, 이러한 혈관질환 이런 것들이 다 치매를 유발하기도 하고 또한 중풍, 혈관이 막혀서 생기는 반신마비라든지 얼굴의 근육의 마비라든지 또 갑자기 눈이 안 보인다든지 귀가 안 들린다든지 또 이러한 사지가 또 이렇게 힘이 빠진다든지 이러한 여러 가지 증상들이 바로 혈관질환에 의해서 생기는 것이죠. 이것이 한 25% 정도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심폐, 폐질환들 만성 폐쇄성 폐질환, COPD라고 하는 이러한 천식성 폐질환들 또 기관지 확장증, 만성기관지염 이런 것들이 있고 이게 다 만성질환들이죠. 또 그리고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당뇨질환 이건 한 5%에서 6% 정도 그러나 이 당뇨도 사실 잘 조절하면 문제는 없지만은 이게 조절이 잘 안 되면은 모든 만병이 바로 당뇨로 인해서 왜냐하면 당뇨라는 것 자체가 당이 그 세포 안으로 들어가질 못하는 게 당뇨병이에요. 그래서 혈액 속에 혈당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건 뭘 얘기하느냐 당이라고 포도당이라고 하는 에너지가 세포 속으로 들어와야 이게 칼로리가 소비가 되고 힘이 나는데 이게 안 되면은 문제가 커지는 거죠. 사람이 맥을 못 추는 겁니다. 체중도 빠지게 되고 또 그로 인하여서 이 당이 쭉 혈관들을 돌아다니면서 그냥 당 자체가 마치 송 것처럼 생겼어요. 그 분자 구조가. 그래서 혈관들을 난도질하면서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혈당이 높으면은 이것이 지속이 되게 되면은 신부전, 콩팥 혈관이 망가져요. 신부전증, 또 뇌절증, 중풍, 심장질환, 이러한 정맥질환, 이러한 모든 혈관질환들의 원인이 되는 것이 당뇨병입니다. 이와 같이 이러한 자주 나는 병, 이러한 것들로 인하여서 지금 오늘 본문 티모대전서 5장 20절 이하에 있는 그 말씀을 통해서 티모대, 바울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믿음의 아들이에요. 바울은 늘 티모대를 제1차 여행 때에 그 어머니인 유니게웨어, 그 루스드라에서 전도를 받고 어머니와 그 할머니, 그리고 조이스라고 할머니, 그리고 티모대가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게 됐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티모대가 좀 성격이 좀 유순한 편이에요. 성격이 좀 이렇게 착합니다 하죠. 사도 바울은 그와 반면에 굉장히 강인하고 추진력이 있고 참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일을 행했어요. 그런데 이 티모대라고 하는 믿음의 아들 참으로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티모대를 늘 전도한 고린도 교회라든지 에베소 교회도 있었고 그 다음에 갈라디아 교회 이렇게 또 파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대신해서 복음을 전하도록 했고 오늘 이 티모대 전설을 쓴 것은 바로 에베소 교회를 단임하고 있었던 그 티모대에게 건면에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티모대야, 네가 지금 영육간에 매우 연약한 가운데 있구나. 네가 자주 나는 병, 그것으로 인하여 얼마나 고생이 많느냐. 그래서 내가 할 수만 있으면 당장 가서 너에게 안수함으로 너 안에 있던 그 은사, 소멸된 은사를 다시 불릴 듯 일어나게 내가 하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지금 형편이 그러질 못해서 이제 너는 자주 나는 병을 위해서 이제 물만 좀 마시지 말고 포도주를 조금 쓰도록 하라. 이렇게 지금 건면하는 그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저는 개인적으로 알코올은 입에 대지 않는 사람이 흡연도 다 끊고 왜냐하면 구약시대의 유대인들 가운데 자원에서 하나님 앞에 내 몸과 마음을 온전히 내 일생 동안을 헌신하겠다. 이것은 어떠한 기간을 두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한 전 일생을 헌신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삼성과 같은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이러한 것으로 인하여서 이제 그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이 뭐냐면 술을 입에 대지 않는 것. 그러니까 포도에서 난 것을 쳐다보지도 않는 겁니다. 아예. 그리고 머리를 깎지 않아요. 머리를.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는 사람. 그리고 철저하게 음식도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 이거 구별해서 들었던 그런 사람들이 그래서 일생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쳤던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것은 제사장처럼 아론의 피를 이어받은 사람만이 제사장이 됐는데 이 나시린이라는 사람들은 혈통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자의적으로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지금 우리가 신약시대에 와서도 이 나시린처럼 내가 주의 영광을 이어서 내 몸과 마음을 완전히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계세요. 저도 그런 사람 부류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일생을 하나님 앞에 주의 종으로 제가 드립니다. 영적인 의미에서 나시린과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해서 술이나 담배라든지 또 약물이란 중독성을 일으키는 향정신성 의약품이라든지 또 어떠한 약물이나 습관이나 어떠한 생각이나 행동에 지장을 초래하는 이러한 영상이라든지 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사람은 조심해야 됩니다. 이렇게를 결단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디모덴은 그러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진 사람이 보금의 능력이 너무나 그에게 충격적이어서 그는 사실 유대인 어머니인 그 유대인 어머니와 헬라인 아버지 사이에 태어난 그러한 호녀라 중에 하나였지만 그러나 그는 보금을 듣고 바울이 전한 보금을 듣고 어머니와 할머니가 다 변화되고 자기 자신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헌신된 나시린처럼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그러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예 포도에서 나오는 것 그 당시에는 무슨 알코올 주조법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포도주 이것이 술의 종류의 하나였죠. 그래서 아예 술은 입에 대지 않는 사람 쳐다보지도 않는 사람 그걸 알고 있던 사도 바울이 자 이제 디모덴야 네가 너무 마음, 이 마음과 몸이 약하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으로 이 디모덴에게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이렇게 말해요 자 여러분 쓰라입니다 쓰라 왜 쓰라는 말을 했을까요? 약용으로 쓰라는 얘기에요 이것을 어떤 이걸 가지고 사람들이 고쾌하면 안됩니다 소셜 드링크 뭐 교재를 위해서 포도주를 조금씩 마시고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떤 사회의 교재 안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것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자주 나는 뭐를 위해서? 병을 위해서 조금씩 포도주를 쓰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국한이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 디모덴 자신이 전혀 술이라는 것 뭐 알콜이라는 것 이러한 포도에서 난 것 자체를 거부했기 때문에 그 사도 바울은 그에게 그러지 말고 약으로 쓰는 건 괜찮아 약으로 우리가 사실 진통제 맞으면 그것도 마약의 일종이에요 저도 뭐 수술을 뭐 이런 것 째는 수술은 아니지만 정말 폐물이 차가지고 호흡곤란할 때 그 의사가 통증이 너무 심합니다 그래서 주사를 좀 넣습니다 하고 몰핀 이 일종의 그 마약이죠 그 진통 마약을 맞았더니 마음이 쭉 가나앉고 이렇게 휘청휘청 거리면서 통증이 좀 덜하더래요 그러나 40분 동안을 그냥 여기저기 쑤셔대는 건 말할 수 없는 고통이죠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 그러한 마약성 진통제를 안 맞았으면 아마 기절했던지 그랬을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폐를 그냥 한 30분 찔러보세요 어떻게 되겠냐 그것도 생 폐를 말할 수 없는 통증이죠 이와 같이 이 디모덴에게의 사도 바울은 자주 나는 병을 네가 치료하려면 나아지려면 포도주를 조금 쓰라 약용으로 쓰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왜 사람이 병이 날까요 어떤 사람은 병이 잘 걸리질 않아요 어떤 사람은 그냥 맨날 골골해 맨날 피곤하고 맨날 힘들고 그냥 조금만 해도 감기 걸리고 조금만 해도 그냥 예민해서 정말 마음이 그냥 우울증에 빠지고 낙심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뭐냐 하면 병에는 딱 네 가지의 원인이 있는 것입니다 첫째는 뭐야 유전적인 자질이다 DNA 유전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로부터 강한 신경이 유전되는 유전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국제보건기구의 건강에 대한 정의와 병에 대한 정의를 보게 되면 이 병에 대한 것은 건강과 똑같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사회적으로 영적으로 쾌적하면 건강이고 쾌적하지 못하면 병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병이라는 것은 부족한 거예요 뭔가 그리고 약한 것이 병입니다 그래서 이 병이라는 것에 대한 헬라의 원어를 보면 아스테냐 라고 그 약함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와 같이 그 디모데가 약했어요 그냥 자주 병이 나는 체질이 약한 거예요 그건 뭐냐 유전적으로 아마도 부모님으로부터 그러한 체질이 약하게 태어난 사람들이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 체질이 약한 사람들은 조금만 어떠한 스트레스를 받아도 금방 망가지는 경우가 있어요 정신이 신경이 망가지고 잠 못자고 또한 뭐 면역이 약해서 쉽게 감기가 들고 너무나 과민해요 그래서 이 과민성과 손상성이라고 하는 의학용어를 쓰는데 이게 다른 사람들보다도 굉장히 높아요 너무 과민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민성 대장증후군 항상 보면 뭐 장애 변을 보고 싶고 또 소변을 자주 마렵고 또 누구나면 또 마렵고 과민성이라고 해요 과민성 이러한 사람들은 이런 거 타고나는 경우가 많아 이것이 첫째 유전적인 자질이에요 두 번째는 기질적인 장애입니다 뇌에 손상을 입었다 사고를 통해서 뇌가 다쳤다 이렇게 되면 간질이나 어떤 치매 증상이 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뇌를 다치게 되면 굉장히 난폭해집니다 사람이 조금만 이래도 화를 잘 내고 분을 사귀지를 못하는 거예요 뇌질환이 있는 사람들이 특징이 만약에 여러분이 모시는 부모님이 옛날 같지 않게 자주 화를 내신다 또 자꾸 이게 잘 울고 예민해지신다 그러면 치매 검사를 한번 받아봐야 돼요 뇌의 어떤 혈관성 치매일 수도 있고 뇌의 어떤 문제가 생겨서 퇴행성 뇌질환이 생겨서 그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첫째는 유전적인 자질이에요 두 번째는 기질적인 세포의 손상 뇌의 손상 심장의 손상 이런 거에 생기는 기질적인 장애라고 해져 있어요 세 번째는 환경과 교육과 훈련과 경험에 따라서 병이 쉽게 걸리기도 하고 그러지 않기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자라나면 여러분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 못사는 나라에 가보면 얼마나 물이 환경이 오염이 되어 있습니까 인도 이번에 얼마나 수십만 명이 하루에 그냥 막 생겨나는 거 아니에요 코로나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처럼 이렇게 철저하게 환경에 대한 교육이 잘 안 돼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비위생적인 환경 또 교육도 안전교육 철저한 그러한 위생적인 교육과 안전에 대한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죠 길을 길을 갈 때 손을 들고 가게 한다든지 또 물이 지어서 이렇게 갈 때 통행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된다든지 이러한 초등학교 때 어렸을 때부터 부모로부터 선생님으로부터 이러한 교육을 얼마나 받느냐에 따라서 병이 잘 걸리냐 안 걸리냐가 이렇게 좌우가 되는 것입니다 천재지변에 대응하는 훈련 이것도 또한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로는 자라나면서 어떠한 부정적인 경험을 했다 요새 말이 많은 성폭행을 당했다 자라나면서 중병이나 사고를 당해서 외상후 증후군 같은 것이 있다 이런 경우에 또 병에 걸기가 쉬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질병에 대한 것은 후천적인 또 선천적인 것과 후천적인 요인이 다양하게 그 사람에게 나타나서 어떤 사람은 병에 잘 걸리고 어떤 사람은 잘 웬만해서는 걸리지 않는 그런 경우가 생긴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다섯 번째로 우리가 이 성경에 나타나는 병의 그 원인 패솔러기 바로 성경적인 병적인 그 병의 원인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인가 왜 성경에서는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가 자주 나는 병이 있는데 그 병의 원인이 뭔가 여기에 대해서 여러가지 그 원인들이 있는데 이 디모데에게는 포도주와 같은 약을 쓰라 이렇게 처방이 내려온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대개 이제 네가지의 범주를 제가 말씀을 드리기 원하는데 첫째는 뭐냐 죄로 인하여서 범죄하게 되는 경우 좀 디모데에게 바울이 너 범죄했지 너 회개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디모데에게는 네가 자주 나는 병인데 너 약을 좀 써라 포도주 같은 이런 민간요법을 써라 그때만 해도 무슨 약이 있었겠습니까 뭐가 있었겠어요 그래서 약을 공고했지만 첫번째는 죄로 인하여서 병이 걸린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한가지 그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그 병자의 경우에 수많은 병자들이 그렇게 빽 둘러 연못에 모여서 거기서 기거하면서 1년에 한번 천사가 위에서 내려와서 물이 막 통하면 그때 그냥 1차구로 그냥 몸이 들어가면 병이 낫는다 실제로 그랬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38년 된 병자도 누가 나를 좀 던져줄 사람이 없나 천사가 동혼나 그러면 얼른 일어나서 그냥 다이빙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럴 힘이 없죠 왜냐 그런 병이 사제를 못 쓰는 병이에요 엉금엉금 겨우 기어갈 수 있을 정도일까 그럼 남들이 이미 다 들어가고 이미 다 끝나버려요 한 사람 들어가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오셔서 맨 먼저 그때 그 대성일날 예수님이 참가하러 오셨는데 맨 먼저 들린 곳이 바로 병자들이 있는 곳에 들리셨다 예수님은 참 이 병자에 대한 관심이 많으세요 그런데 그 수많은 병자들 예수님이 가만히 보고 계십니다 이렇게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38년이나 된 그 병자가 있는데 누구 하나 돌봐주는 사람이 없어 다른 병자들은 가족들도 있고 누가 옆에서 밥을 떠먹여주고 있는 사람도 있고 있는데 이 사람에게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동하셨어요 예수님의 마음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 어느 곳에도 잘 없는 예수님이 직접 병자를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물어보셨어요 소자야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예수님이 그런 적이 없잖아요 수많은 관중 속에서 그냥 어떻게든지 예수님께 와도 예수님이 반응할까 말까 이번 경우는 예수님께서 너무 불쌍히 그렇게 해서 그 38년 된 병자 정말 정말 어느 누구도 천사가 동할 때 자기를 업고 그냥 그 물에다가 따이빙 시켜줄 사람이 없어서 저는 낫지를 못합니다 그러자 소자야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즉시 고침을 받았다 이거예요 즉시 고침을 그리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안식일날 병을 고쳤다고 해서 그 유명한 말씀이 내가 안식일날 저 사람을 전신을 건전케 한 것으로 왜 너희가 노예화하느냐 여기에서 바로 전인치유가 나오는 거예요 전신을 고친 것이라고 번역을 조금 잘못했어요 전인을 고치는 거예요 힐링 더 홀 맨 전인치유 헬라어 원서에 보게 되면 홀론 안트로폰 휘기애스 그야말로 전인치유예요 내가 이 사람의 전인 영과 혼과 육을 다 치료함으로 왜 나를 나무라느냐 왜 노예화하느냐 그렇게 한 경우를 통해서 우리는 이 사람의 그 병의 원인에 대해서 우리는 요한복음 5장 14절에 보게 되면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났어요 낳게 되면 그러다 예수님이 소자야 네가 나음을 입었나니라 그러니 이제 다시 재발하지 말아야 되지 않니 그러지 않기 위해서 뭐 하지 말라 다시는 죄짓지 말라 요한복음 5장 14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소자야 다시 죄짓지 마 죄짓으면 다시 더 심한 것이 생길 수 있는 것이야 그래서 이 사람이 참 중풍병인지 아니면 뭐 사지 마비 뭐 어떤 근육질환인지는 확실하게 알 수 없지만 뭐 중풍병일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중풍병보다는 38년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생긴 병이라 중풍병은 아니지 않을까 아마도 사지가 마비되는 근육 질환이지 않을까 요새 뭐 그런 근육질환들이 많이 있죠 근육의 신경 근육세포가 그냥 뭐 태화되는 거야 루게릭병 이런 것도 하나의 그런 병 중에 하나죠 이와 같이 여튼간에 이러한 병의 원인이 바로 38년된 그 병자의 그 병의 원인이 죄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죄짓지 말라 여러분 건강하게 살고 싶습니까 그러면 죄짓지 말아야 됩니다 모든 질병의 근원이 대부분이 다 죄 때문에 온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죽게 됐잖아요 사실 죄가 없으면 죽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범죄하였음에 모든 사람이 다 죽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죄에 싹쓴 사망이다 그래서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모든 죽음은 그 죽음 한에는 사인 사인이 의사가 항상 써야 되는 사인이 있는데 이것은 선행사인 직접사인 중간사인 뭐 이렇게 있는데 다 병명을 써야 되는 거예요 병명 그러므로 우리가 38년 된 병자의 경우를 보면 죄를 짓지 말아야 된다 그래야 건강해 요하를 경애하는 자가 뭐 아니라 장수하느니라 왜 장수해요 하나님을 경애하면 죄를 지어요 못 지어요 못 지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여러분 끊임없이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또 순종하고 또 순종하고 또 순종해보세요 건강해지는 거야 그렇게 지어져 있어요 우리 몸이 그런데 우리가 생각으로 범죄하고 행동으로 범죄하고 몰라서 범죄하고 이러한 것 때문에 병이 드는 것입니다 그게 조화가 사라지는 하나님과의 생명의 그 역사가 생명의 기운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심이 멀어지게 되면 조화가 상실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스트레스가 오게 되고 스트레스가 오게 되면 여러 가지 물리적 정신적 육체적 생리학적 생물학적 화학적 이러한 스트레스들이 우리의 몸과 마음을 파괴하는 거 아니겠어요 시간이 많이 가서 두 번째로는 뭐냐면 귀신들로 병든 경우 귀신들로 여러분 누가 보면 13장 10절 말씀에 예수께서 안식일의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1절에 열여덟 폐 동안이나 귀신들며 아르며 꼬부라져 조금 더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이게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믿는 자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입니다 그런데 뭐 했다고요 귀신이 들렸어요 귀신이 들리니까 어떤 병에 걸렸습니까 허리가 꼬부라져 허리가 꼬부라져 그렇다고 해서 허리 다 꼬부라지면 다 귀신들 이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병들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의 경우에는 바로 사단의 메인버가 되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그 연약의 영 푸뉴마 아스테네이아라는 원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spirit of infirmity 연약의 영에 걸렸다 이것을 귀신이 들렸다고 번역을 한 것입니다 루터 번역에는 가이스트 데어 슈에 이것은 바로 연약한 영이다 이것이 악한 영이고 귀신에 대한 그러한 종류 중에 하나이지만 병이 들었을 때에 이러한 연약의 영에 대한 악령이 들려서 병에 걸렸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해 네가 병에서 놓였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귀신이 떠나가고 허리가 쫙 펴졌다 이거예요 자 이것은 뭐 그 당시에나 그런 일이 있지 지금은 뭐 그런 일이 있겠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이 치유사역을 수십 년 하면서 많은 경우에 저도 놀라는 일이 있어요 집회 끝나고 말씀 전하고 나서 이제 아프신 분들 이 앞으로 나오십시오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하실 때 사람들이 쭉 나와서 한 사람씩 한 사람씩 기도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어떤 경우에는 갑자기 기도하는데 그냥 막 거부하고 막 경직이 되고 막 이상하게 온몸을 부르떨고 막 이런 사람이 이게 바로 악한 영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한 50대 초반 여인인데 무슨 병이 있습니까 불면증입니다 그래서 딱 기도를 뭐 이렇게 해 주려고 손을 얹고 기도하는데 아예 갑자기 온몸을 막 부르르 떨고 막 반항하고 막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나요 직감을 한 거죠 아 이건 악한 영 귀신의 역사구나 니가 너 이름 뭐냐 그랬더니 딱 대뜸 한 소리 얘기하네 다시 얘기해봐 너 이름 뭐냐 넌 나가야 된다 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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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움의 영 이라는 거예요 미움의 영 그래서 그냥 그 미움의 영 이 여인에게서 떠나라 명령할 때 그냥 막 꼬꾸라지면서 귀신이 떠나고 그냥 마음이 편안해져 그 다음 주에 와서 이제 간증을 하는데 예 그 그리고 기도 받고 이 자기는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상하게 그 10년 동안이나 수면제를 들었는데 이게 그닥 처음으로 수면제 안 먹고 잤다 이거예요 이런 일들이 가끔 일어납니다 여러분 전혀 나도 예기치 않는 일이에요 그래서 아 바로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사역 중에 이런 사역이 지금 현재도 일어나고 있는 거구나 자 그렇다고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불면증이 다 귀신 들린 병이에요 아닙니다 많은 불면증 환자를 기도해 봤지만 유독 그 여인만 그런 현상이 나타난 거예요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죠 스트레스 받는 거 고민하는 거 갈등하는 거 여러 가지 있죠 이 여인의 경우에는 미움의 영이 들어갔을 때 그 미움의 영 때문에 잠을 못 자는 거야 원인이 거기에 있어요 기질적인 원인도 아니고 어떤 뇌의 어떤 혈액순환도 아니고 뭐 어떠한 우울증도 아니고 이건 미움이에요 미움 그래서 미움의 영이 불면증도 일으키고 심장질환도 일으키고 뇌질환도 일으키고 뭐 근육도 마비시키고 하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다 그러나 이렇다고 해서 모든 병이 다 귀신의 역사에 의한 것이다 이렇게 착각하지 말자 이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양한 역사가 있는 거예요 다양한 원인이 있고 다양한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의약에 의해서 치료되는 병이 있어요 의약에 대해서 우리가 흔히 이러한 것은 많이 사용하고 있잖아요 제가 의사로서 환자 진료할 때 대부분의 경우가 뭐 거기 그 자리에서 뭐 기도하고 뭐 축사하고 뭐 이런 경우도 가끔 있지만 거의 99%는 그냥 진단하고 보통 의사들처럼 의학적으로 진단하고 약을 처방하는 거예요 만성질환 환자들에게 그러나 특별히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아 이 병은 영적인 문제구나 이게 반응이 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겁니다 가르쳐주는 거예요 가르쳐주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뭐 좀 줄여서 얘기를 하자면 자 희숙이야 여러분 아시잖아요 자 희숙이야가 어떤 병에 걸렸습니까 피부암에 걸렸어요 피부암에 그렇게 해서 추정하기에는 그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예언의 말씀을 받아서 이제 희숙이야 왕에게 너는 말하라 희숙이야가 이제는 더 이상 살지 못한다 가산을 정리하고 죽을 준비를 하라 이것을 전했다 이거예요 이걸 봤을 때 아마도 흑색종이었지 않았을까 저는 추정은 안 돼 이건 모르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흑색종 피부암 중에 가장 악한 악성종양이에요 이러한 것은 치료를 안 하고 이게 진전이 되면 몇 달 안에 전의가 돼서 세상을 떠날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 희숙이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말씀을 듣고 그냥 벽을 향하여서 제비처럼 비둘기처럼 지적했다게 지적했어 하나님 앞에 지적이야 그리고 학처럼 슬피 울었다 너무나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제가 이런 것도 하고 저런 것도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순종한 삶을 살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를 긍리를 여겨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그냥 막 비둘기처럼 학처럼 슬피 울며 지지베베 지지베베 이렇게 성경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그런 간증이에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희숙이야의 그 눈물을 보았노라 희숙이야의 그 기도의 눈물의 기도를 내가 들었노라 이제 너는 가서 희숙이야에게 무화과를 종처에다가 무화과를 찌어서 종처에다가 넣으면 나으리라 이게 하나님의 처방 자 여러분 실제로 그러고 나니까 났어요 15년이라는 삶이 연장이 됐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자 이 무화과 그 과실의 그 종처에다 이렇게 넣으면은 아 피부암이 암이 떠나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렇습니까 아니죠 약도 마찬가지에요 그 약 자체가 그 사람을 낫게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에요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이 하나님의 치료의 광선이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이 그 약을 통해서 무화과 그 과실을 통하여 그 종처에 임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대로 할 때에 성령의 역사심이 나타나서 암의 모든 세포들이 쪼그러서 사라지고 만다 이거에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신유의 역사라는 거예요 저는 그러한 것들을 종종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특별한 약이 치료한 게 아니에요 밀가루를 반죽에다 어느 치유사역자 어느 형본사님이나 같은 분들은 과거에 밀가루 반죽을 하다가 그냥 붙이고 말이에요 믿음으로 믿습니다 하고 실제로 효과가 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왔지요 그러나 그것 자체가 그 사람의 어떠한 영적인 권능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거기에 우리가 미역돼서는 안되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은 의사를 통해서 의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치료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병든 자에게는 의사가 쓸 데가 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 데 없지만 병든 자에게는 쓸 데가 있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대의술로 인하여서 약을 쓰지만 그러나 약 자체가 여러분 주사를 논다고 해서 그 주사약이 여러분을 살립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고 그 약을 통하여서 하나의 간접적으로 그 기운이 하나님의 역사심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 약이 약발이 든다 이거입니다 약발이 어떤 사람에게는 약발이 들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약발이 들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생명의 영의 역사하느냐 역사하지 않느냐 똑바로 들으세요 정신 바짝 차리고 그래야 우리가 영육간의 치료함을 입는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희석이야처럼 하나님 앞에 비둘기처럼 학처럼 부르지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이 되어야 된다 예수님의 마음이 감동이 되었을 때 베데스다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이 다가간 거예요 왜냐 그는 움직일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낫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극릴과 자비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치유함을 구할 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의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하심이 나타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바로 스트레스에 눌려서 생기는 병이 이걸 보고 자율신경실조증이다 사람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올라가는 거예요 교감신경의 호르몬 그 교감신경의 호르몬이 올라가게 되면 혈압 올라가고 당의 혈당이 올라가게 되고 혈관은 줄어들게 되고 면역기능은 떨어져 커티솔이 많이 분비되니까 면역기능이 떨어지게 되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각색 질병이 생긴다 이것이 바로 기모대가 고생하는 자주 나는 병이다 여러분 혼자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혹시 나도 이런 불의에 속하지 아니한가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물만 마시지 말고 포도주를 조금 쓰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포도주라는 것을 약용으로 쓰라는 걸 말합니다 이 포도는 포도뿐만이 아니라 바이오된 포도 여기에는 놀라운 효과들이 있어요 약용 효과들이 있어요 첫째는 폴리페놀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요 폴리페놀은 뭐냐 바로 항산화 효소 암을 예방하는 거예요 그리고 면역기능을 올려주는 게 바로 그 항산화 포리페놀이 두 번째는 안토시안이라고 하는 그 보라색 과일에 많이 들어있는 그러한 그 성분인데 이 안토시안인이 바로 혈액순환을 매우 좋게 하는 거예요 혈액순환을 포도와 블루베리 같은 보라색 과일에 많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바로 이 방사능과 같은 이러한 방사선 이런 것에서 세포를 보호해 주는 그러한 엄청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쥐실험을 통해서 그 안토시안이라는 그 포도주를 조금씩 조금씩 먹였더니 똑같이 방사선을 쪼은 쥐들 가운데서도 이 포도즙을 조금씩 먹은 쥐들은 오래 살더라 이거예요 방사선에 손상이 적더라 이거예요 그리고 또 그 외에도 라스페라트롤이라고 하는 이러한 그 곰팡균을 예방하는 곰팡균과 싸우는 이러한 항진균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또 포도예요 여러분 포도가 곰팡균 많이 끼는 거 맞죠 그래서 포도 스스로 거기에 취약하지 아니하도록 라스트라페놀이라고 하는 그러한 물질이 포도 안에 들어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포도주를 약용으로 조금씩 드는 경우에는 혈관 확장 효과가 있어요 심장병을 예방하고 뇌졸증을 예방하고 그래서 적 포도주를 조금씩 드는 사람은 장수한다 이런 연구 논문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매일 포도주 들만 안 됩니다 그것은 소셜 드링크가 아니에요 교제를 위해서 내 몸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병이 났을 때 약용으로 쓰라는 것이지 그것을 즐기라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감기 예방에 좋은 거예요 제가 독일에 공부할 때 크리스마스 추운 겨울이 되면 글류바인이라고 합니다 글류바인 아마 북유럽이나 독일에 여행하신 분들은 추운 날에 그 길거리에서 그걸 포도주를 20분에서 30분 막 끓입니다 거기에다가 설탕이나 아니면 꿀을 넣어가지고 한 잔씩 이렇게 해서 팔아요 그런데 그걸 마시고 나면 이게 면역 기능이 올라오고 혈액순환이 잘 돼서 감기가 그냥 싹 떠나가요 감기가 지금도 가끔 감기 들었을 때에 그 글류바인이 생각이 나요 그래서 그 뭡니까 매실주가 좀 비슷해서 매실 발효 즉 그래서 그걸 끓여가지고 비슷하게 좀 들면 효과가 나는 것 같아요 이와 같이 이러한 포도주를 끓인 경우에는 알코올은 떠나가고 그 안에 있는 그 성분들이 간 이러한 혈액순환을 좋게 하고 면역기능을 좋게 해서 그 감기로부터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술 취하지 말라 취할 정도로 들만 어떤 목사님은 잠이 잘 안 와서 그냥 그 포도주를 조금씩 자기 전에 마시니까 잠이 잘 오더라 이거예요 나중에는 나중에는 이거 습관이 되어버렸어 이게 알코올 중독이 되어버린 거예요 끊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포도주를 사용하든 어떤 다른 어떤 약품을 사용하든 이런 것은 조금씩 잠을 못 자면 수면제 향정신성 약품이지만 매칠 드는 거 괜찮아요 그래서 의사의 처방을 받아서 매칠 먹고 몸이 회복이 되면 나중에 끊으면 된다 이것을 지속적으로 들지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서도 극단적으로 치우치면 안 된다 극단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서 첫째는 뭐냐 하나님의 성령의 그 은사를 소멸되는 그 은사를 불릴 듯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그에게 안수하기를 원한 것 성령의 은사를 소멸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의 기운이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고 하나님의 은사로서 영적 분별을 일으키게 하고 또한 흑암의 권세를 대적할 수 있는 유일한 권능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전신갑지요 하나님의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 크리스도 바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 예수 크리스도 안에 가할 때 우리는 자주 나는 병으로부터 건강을 입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크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분은 우리의 주님이시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의 치료자시요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병들었을 때 우리가 연약해졌을 때 먼저 의사를 찾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의사 중에 의사이신 예수 크리스도 께 나오게 되기를 주의름으로 주원합니다 그분에게 나와야 내 죄가 사암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병의 원인이 죄로 인해서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 주 예수 크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들 잘못한 것들을 진심으로 마음으로 토하고 회개할 때 우리 주님의 보배로운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정제함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의 모든 죄를 속죄하신 예수 크리스도 안에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개인적인 구조로 영접했습니까 교회는 나왔지만 예수님은 알지만 예수 크리스도가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주여 주여 하면서도 너희는 내 말을 행치 아니한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주의 말씀 안에 우리가 거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말씀 안에 우리의 삶이 순종하고 그 안에 들어갈 때 자주 나는 모든 죄악과 허물과 연약함으로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여러분의 모든 연약함을 다 치유하고 회복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줄로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나의 구조로 영접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시는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되기를 주의의 이러므로 추건합니다